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불 119 일단 전화하시고 긴급 편성 아우 나 진짜 여기 일산풍도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 왔는데요 왜 그렇게 말이 또 급하게 빨라졌어요? 그러게요 아우 나 또 무슨 좋은일 있어요 자 빨간 포트 3개 5천원 7개 만원인데 전화번호 다 있고 아우 대표님 허락하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잠깐 짧게 갈거에요 어떻게 짧게 가요? 자 종류는 제가 따로 말 안합니다 10개 만원 아니 왜 이런거 여기 재배농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멀뚱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천지 밖에 있었던걸 들여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보시는 캡처하셔서 나 이거 달라 하실 수는 있는데 응 뭐뭐 있냐 쫙 나래비 세워라 어렵습니다 자 제가 불러봐요 레티지아 그리고 멘도사 예 10개 만원입니다 전 세일이라고 자막도 안 쓸 겁니다 어머 세상에 얘가 흑토이예요 내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해서 찍었던 유튜브 흑토이 어머 세상에 야도 무조건 10개 만원이에요 아유 한개 천원에서 5개만 보내주세요 아유 그러면 택배비까지 안되니까 10개 만원입니다 일산풍동에 있는 재배농가이고요 예 이제 월동준비로 월동준비로 그 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기는 벽어엌 벽어엌 예 예요 그 예 을려심 예 자 여기 돌 저기 개비 날개비 아유 세상에 여기 빵빠래 종류는 제가 다 저기 홍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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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간포트 이쪽 홍포도 아니고 핑클로 아 핑클로비를 아유 세상에 핑클로비 핑클로비 아유 참나 우리 대표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죠 아유 세상에 빨간포트 자 그리고 아르제 와송 아유 와송꽃 여기는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드린 재배농가인데요 사정있어요 매번 할 거 아닙니다 때는 딱 오늘 보신 분만 예 요거 택배 해주신다고 합니다 몇 개요? 10개 만원 아유 참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안타까워요 힘들게 농사 지는데 여건이 이제 다 밖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얘는 무슨 저긴데 아유 세상에 예 무슨 장미인데 허브 장미 그리고 쟤는 저기 아유 내가 이렇게 딱 영상을 대려면 예 아유 쟤 금까지 있고 그리고 미니 염자 다 있어요 예 수연 그리고 여기 아란타 예 요렇게 다 있어요 초코라인 예 어머 세상에 웅동자 금도 있어요 무조건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만원 예 그리고 혹시 지난 영상에서 이거 이거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빨간 포트 3개 만원 7개 아 3개 5천원 7개 만원 했었잖아요 아유 세상에 저희 라홀도 라홀도 아유 여기 사랑 은행 사랑무도 사랑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크림 어머 세상에 아보카도 크림 나 어머 세상에 만원어치 오는 사람은 더 좋겠네 아유 판으로 딱 해도 24개인데요 아유 세상에 자 3색 바위솔 예 자 이렇게 해서 희성 다 얘는 저거에요 그 소인재금 말고 또 어떤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 포트 무조건 만원에 사정이 생겼어요 구독자님들 매번 하는게 아니고 아니 매번 할 수 없어요 여기 일산은 또 어느 지역인은 한다 안한다 이거는 여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해드리냐면 그 밖에께 다 지금 월동준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적기성 어우 세상에 방울복랑 이런 애들을 그냥 사서 저는 키핑장에 그냥 한켠에 딱 뒀다가 언제 해요 아유 조금 지나서 희성 꽃 다 폈어요 그리고 예 블루빈스 종류 다 했네 그래도 어우 세상에 블루헬프 아까 야를 보고 그랬죠 핑클 루비 예 어우 세상에 얘가 저기에요 어우 그 이름 자 이렇게 해서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빨간 포트를 천원에 한다고 영상을 짧게 갑니다 더 짧아요 아유 세상에 예 유접곡 유접곡 그렇게 생각이야 왜 안나요 참 예 을료심 을료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을료심이라고 말했던게 루비텐트 자 그리고 여기 루비스타 예 요거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 아유 나는 이런 말은 조금 어려워 왜냐면요 재배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하냐면 겨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시 요기 이쪽 메대만 조금 비우려고 여기가 있는게 아니고 여기가 있는게 아니고 저게 지금 밖에 있는게 다 노숙했던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정때문에 하는거라서 10개만원 잠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10개만원으로 예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거죠 아보카드 10개 산다 온슬로우 10개 산다 합식하시면 좋고 아까 얘가 모닝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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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이런게 모닝듀 그 다음에 모건뷰티 뭐 아는거 맞네 모건뷰티 여기 알파 그 알바뷰티 알바뷰티 얘는 모건뷰티 여기 펜댄스 어우 세상에 펜댄스 저거 있잖아요 제가 밴드방에 올렸죠 한판 사가지고 바구니에다 꽃바구니에다 올렸던 자 이렇게 해서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긴급현상으로 들어온 빨간포트 10개 천원입니다 아 10개 천원이야? 죄송해요 10개가 아니고 1개 천원 10개 만원 네 10개 만원입니다 하나 Club 다다다.... 아멘